인가 파자마 파티를 함께 즐길 파티피프들 모셔봐야죠 우리가 빠지면 파자마 파티가 아니지 방송 최초 공개 파메X 빌자로 솔로 데뷔에 나선 NCT의 올라운더 10 달콤한 꿈속으로 초대할 꿀보이스 비비 컬러풀한 빛깔의 피원하모니 앤사인의 컴백 무대와 꿈나라로 항해를 시작할 엔믹스, 투어스, 거인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가의 꿈의 트로피를 차지하게 될 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2월 3일 중 1위 후보부터 아이유 러브윗소 아이돌 슈퍼레이디 아이돌 와이프 한순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TOP3 승인을 공개합니다 4위 엠믹스의 대쉬 2위 배너의 잭팟 1위는 2분의 어글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의 핫스테이지도 많이 축하해주세요 이어서 2월 셋째 주 인기가의 사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위의 핫스테이지도 많이 축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